안녕하세요 박담희 입니다 이 노트가 50년 전 제 재단 필기 노트입니다 낡고 찢어져 가고 있네요 기술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으로 기록해 놓으려고 합니다 절충절개법 이라고 하는 재단 인데요 사이즈 보고 디자인 보고 기본원역 뜨고 응용법 까지 기록되어 있네요 70년대까지만 해도 의상실에서 시다 봉제 재단까지 개인지도로 배웠죠 80년대 기성복이 보편화되고 지금은 패턴까지도 기계화되어 있지만 기본원역만큼 변함이 없다고 봅니다 저는 이 필기 내용을 영상으로 풀어서 기록하려고 합니다 패턴을 공부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스카트 기본부터 하겠습니다 편의상 인치와 센티를 혼용해서 쓰겠습니다 1인치가 2.5cm 지요 스카트 길이를 놔줍니다 허리에서 하동 사이즈 놓을때는 하동 길이는 불변의 원칙 8인치 입니다 여기서 1 4분의 1 힙 사이즈를 놓아줍니다 타이트의 경우 10에서 1cm만 더 나간 사이즈를 놓습니다 자연스럽게 손을 꺼줍니다 세미는 0.5cm L라인은 0.5cm 더 나갑니다 허리까지 자연스럽게 그려줍니다 절반 중심에서 다트 길이 3인치 지나가고 여기서 허리의 4분의 1 허리를 놓아줍니다 남는 부분은 다트 처리합니다 그리고 0.5cm 더 나갑니다 그리고 0.5cm 더 나갑니다 그리고 스카트 앞판 완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타이트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스카트 뒷반뜨겠습니다. 불변의 원칙 8인치 하동산 나줍니다. 4분의 1 힙사이즈 나줍니다. 타이트의 경우 힙의 핏보다 1cm 더 나갑니다. 자연스러운 선으로 구워줍니다. CM의 경우 0.5도 나갑니다. 1라인의 경우 0.5도 나갑니다. 0.5 쳐줍니다. 옆선 0.5 올려주는 동시에 뒷중심은 0.5 내려줍니다. 뒷중심은 0.5cm 더 나갑니다. 뒷중심은 0.5cm 더 나갑니다. 뒷중심은 0.5cm 더 나갑니다. 타이트의 경우 트임을 넣어줘야 되겠죠? 뒷중심은 0.5cm 더 나갑니다. 뒷중심은 0.5cm 더 나갑니다. 뒷중심은 0.5cm 더 나갑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